현재 개헌은 모든 쟁점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한 축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이 반대하는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 최대 쟁점은 역시 개헌 내용 그중에서도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. 야당들은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는 게 개헌의 핵심이라며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야 한다고 하지만 청와대는 의원 내각지를 뜻하는 국회를 위한 개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시기와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6월에 개헌안을 발의하자고 합니다.